숯벌방에서 꺼내낸 숯벌 애벌레 모습입니다. 진드기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죠? 세계 최초 진드기 달리기 경주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이 제일 빠르죠? 3번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 어디로 가나요? 1번 그쪽이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네요. 3번하고 5번이 제일 각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못찾는 것 같아요. 그쪽이 아니죠? 출발선을 쫓아서 잘 내려와야 됩니다. 아래로 오세요. 아래로. 3번이 이기고 있습니다. 3번. 3번, 3번 진드기가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5번, 5번, 3번이 지금 어디로 가나요? 5번 쪽으로 가고 있네요. 5번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둘이 지금 뭐하는 거야? 둘이 지금 연애하나요? 네, 3번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5번이 얼떨결에 이겼습니다. 네, 땡! 5번 승리!